기운드다 이번 깔끔하게 이기시고 가서 주무시죠 아니 자는거 아니예요 일 해야되요 저 아까 새벽 넷이 일어났어요 4시간 일어나가꼬 잘하면 안 되지 일해야지 크으ㅡ 생계형이십니까? 그럼 당연히 일 해야죠 밥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호우우우 어어 잠깐만 어어 옥오옥에겔 다행이다. 스타 더블 찍었다. 오, 잘 빠졌네. 쟤네, 선불, 선불루. 오케이, 오케이. 네네, 천천히. 천천히 하죠. 오케이, 오케이. 난 일 안하냐고요? 난 백수인데? 체리님, 부럽다. 아니, 백수가, 백수가 부러워요? 원래, 백수가 갓수잖아, 갓수. 배가 부르셨네. 백수가 부러워요? 아, 부럽죠. 원래 일하고 있으면 백수가 부러운 법이에요. 그건 맞음. 내 친구들도 일하면서 나 부러워하더라. 테리님 어디 아파요? 저요? 저 다리, 다리 좀 아픔. 아, 그래요? 어. 그래서 막, 어? 어, 바텀 살았다. 내가 아프냐고 하니까,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 같아. 에? 아니요? 저 정신적으로 매우 멀쩡한데요? 아, 그건 아는데. 어, 코 봤네? 근데 내가 물어보는 투가, 그렇다. 어, 그러니까. 테리님 어디 아파요? 선생님, 그래서 잠깐 흠칫한 거 아니에요? 약간, 약간 조금 흠칫했어요. 그니까. 버텀 뭐야? 뭔, 뭔 난리야 이게. 어, 죽었다. 어, 죽었다. 어, 죽었다. 어, 뭐야. 와! 아아악! 와아악! 펑! 와아아악! 와아아악! 와, 나이스. 야, 야, 트타야. 너 빠져. 설마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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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, 미쳤다. 버텀에서 난리 났네. 세, 세주라니가 괴물이 있네. 세제 폴도 빠졌어요. 데이ado요? 아 테리님, 맞습니다. 제가요? 관계자분들이요? 저 피타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테리님이.. 저도 씨, 핫, 고라. ィ 저요? 제가요? 제가 바로 탈로 바꿨어 아니 앨리스님 압력 좀 넣으세요 사실 나도 지금 방송키고 해야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방송켜요 갈껀네요 이제 지금 키라고요? 님 더하실? 공익가면 다시 훈련받냐고? 나도 몰라 아직 안가봐서 가보고 나서 알려줄게 그래도 쌍버프 살았으면 낫배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훈련받고 나서 알려줄게 뭐야 이게 안 튕기네? 호주에서 기화한 호주 병사 같아 자꾸 넘었어 뭐요? 호주 병사요? 어 뭐야 이거 내가 맞네 아 저거 풀리면 솔킬인데 까비 다메 잡음 그니까 내가 군대를 가긴 했는데 그 뭐지? 다리가 아프대요 어 다리를 아파..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찍 나왔다고 해야되나? 나왔다고 해야되나? 내쫓았다고 해야되나? 퇴소당한거죠 그렇게 된거임 그니까 뭐 혹시 주차할 때 그 이장인대 전형구역에다 흠흠 흠흠 가능할걸요? Suit itt GL 가능할걸요 나도 forb도 안해보긴 했는데 아 건웅 확인 아 오케이 어 건웅 할걸요 아 이거 미드 왔다 살아야 되는데 나 텔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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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노전멸 오케이 오케이 지렸죠? 나 잘했죠? 잘했어 잘했어 나 정글라는데 텔로 왔어 적팀인데 물음표 존나치고 있어 왜 이렇게 와 여기서 개웃기네 와 리얼 봉풀주 오바자너 진짜 저거 개삭인거 같애 예전에 어 맞아 예전 정글마스터이가 막 텔레포트 들고 갱가던 그 시절 같애 미친 소름끼친다 당신의 것이요 아 아 이건 못받아주겠다 썩은 드립 받으면은 받은 사람은 썩어지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이미 썩을대로 썩긴 했는데 똥꾸룩내가 나요 그음 적팀이 썩었다니 적팀이 초시개 두개네 아 세개네 네개나 있네 와아 와 아저씨 이 템봐요 미친다고 또라이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잉 쓰레쉬 미드 음 한번 더 왔나보네 솔령해야지 지금 가야되요 그거? 아뇨 안가도 됨 오케이 어 그래 좀 끌어야돼 맨날 솔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갱 온 거 같은데 아까부터 라인 약간 땡기고 있거든요 일부러? 어 갱 갔나보다 와 나이스 어? 잠깐만 아 김중민 듯 와 저거 사나? 와 오 오 잠깐만 오 미친 так geht 와 이거 가죠 오케이 잠깐만 갈 때 말해요 갈 때 말해요 내가 호응해 강제로 호응할게 고 고 지켰죠 우리 위에 어 잠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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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3줄 안 되겠다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3줄 있어 안 하는게 나아 아 하 피 개꿀 한 대만 튕겨라 그렇지 오 두 번 더 잡자 뭐야 트와있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고 나이스 굿 굿 굿 굿 굿 굿 아 아 왜 보세 세주 세주 실패인데 실패라고 실패까지는 아닐까 아니던데요 방금 보니까 조체로 좀 많이 빠져있던데 한 개만 더 아까 승급전 끝마치고 아까워 님 저랑 승급전 허실 님 님 저랑 승급전 같이 허실 아니 워익을 하니까 블랑 님이랑 비교되는 거 어쩔 수가 없나봐 어쩔 수 없죠 뭐 나도 피드라면은 피정 칼이랑 비교됐었음 예전에 어 피정 칼은 어 제스기 님 어 막 챌린지 올려주는데 너는 뭐하냐 뭐하냐 야 챌린지 아파요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와대요 여기 아 나 이거 바로 수음부터 가야겠다 얘 안 보이는데 어디갔지 어어 기다려주세요 저가 조진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즈어어어어아아 보세고생 가젤나요 호잇 호호 게이득 개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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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요 어허어떠어 어흐으으으앙 나이스 나이스 똥 붙었대 단어 선택 무엇? 아저씨 이거 리쉬 좀 해주실? 아! 갑자기 심장이 얘 때리면 괜찮아질거임 얘 좀 때리쌤 얘 때리고 진정하쌤 아 근데 텔프가 왜 이렇게 사귄데? 근데 텔프 타고 내가 텔갱 오바잖아 리얼로다가 아니 나 미드에 깜짝 놀랐음 신지도 온 줄 알고 저였음 개꿀샘 몰카었음 리얼 어 잠깐 봇 또 봇 나의 정글을 꽤 싫어합니다 봇이 또 좋았다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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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심 뭐 먹을까 어? 잠깐만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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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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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조 세조아니 봇이에요 아니 이 새끼는 나 불러놓고 왜 왜 안 넘겨 일단 세조 보쇼었었어요 지금 올라감 세조안니 보이죠? 저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요 보여요 나 텔 써야겠다 미드에 텔 쓸게요 나 그냥 날 미드 써요 어? 보고 있다 오자마자 감염돼버렸네 오자마자 감염돼버렸네 태주 누구? 태주쌤 죽으쌤 어 잠깐 가고있긴한데 나 여기 가자! 어 뭐야 야야야야 좀 이상해서는 야 뭐야 전령한테 죽었어 뭐야 어 잠깐만 어 개옥한데? 아 전령한테 죽었어 어? 어 이게 아닌데? 전령한테 죽었어 형님 궁 잘못 썼어요 근데 아니 나 죄송 윤루스 알았어요 이쪽이 아니고 아 나 쟤네들이 빠질 줄 알고 요쪽 퇴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쟤들이 다시 들어와 버리는 거니 죄송 죄송 괜찮은 자 못할 수 있지 뭐 아 다시 들어와 버리네 근데 뭔가 더 자는 상황이 이 말이 못할 수 있지 이러면은 좀 빡침 아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아 좀 코받네 한 번 실수 아 뭐 먹겠지? 아 저 새끼는 막 치는게 야 그러면은 내가 갔을 때 넘겨줘 왜 이렇게 안 넘겨 자꾸 요 그래 뭐 어쩌라고 나한테 빨리 뽀뽀하라고?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 안돼 안돼 하지 마세요 진짜 안돼 안돼 그래 진작에 좀 넘겨 그렇게 좀 나 얼받아 얘네 일단 드래곤 침? 저거 줘야될 듯? 어차피 어 탑이니까 틸탐? 틸탄다고요? 진짜 아 농담이고 틸없음 어 씨 나 진짜 갈 줄 알았고 갈 뻔했잖아 혀 넣을 건 줄 알았다고? 아 더러워 돈 줘도 안한다 야 백만원 줘도 안한다 백만원이요? 아 더러워 백만원이요? 허쉬? 아 더랍네 아 미쳤네 아 미쳤네 왜 돈이 좋아요? 그렇게 돈이 좋아요? 돈은 좋죠 님 돈 싫음? 아 돈은 좋은데 어머니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아니 아니 나도 싫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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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볼게 탈 수도 있지 comedy 아 뭐야? 빨리 귀 안 눌러요 귀 안 아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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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무서워 정신병원에다 갇히고 온 놈 같애 진짜 우르프 저거 개간지다 근데 개간 모셔는 갓님? 간다 신질을 미친 새끼 뛰어가는 거 봐 와 쓰레기 너무 불쌍하다 아 잠깐만 아 일단 세주 노플 까비 뭐야 세주 노플 세주 노플 세주 노플 아 그리고 블라디 이거 빨았는데 님들 블라디미르한테 피들이 지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점화 들었을 때고 두 번째가 빨대를 썼는데 웅덩이에 10표 쓸 때 그때는 짐 아시겠어요? 웅덩이에 10표야 빨대가? 그니까 그 빨대 딱 쓰는 순간에 웅덩이 쓰면은 씹힘 진짜 판정 개사기예요 저거 울컴 즐거웠다 케이치아 조용하라 어 님도? 님도 같이 가실? 나는 나루토처럼 나루토처럼 팔을 양쪽으로 벌려고 뛴 거 같은데 굉장히 빠르네 바람에 저랑은 요한 간지에 지려버렸다 이제 맵 열어줘야지 이제 솔직히 맵 여나 안 여나 크게 상관없잖아 잠깐 나 이거 좀 이따 먹음 아 조심조 좀 이따 먹음 기다려봐요 먹지마 내꺼임 내꺼임 이거? 아니 그건 내꺼임 가능함? 가능함 충분함 뀨 얼굴 나왔었네 이거 만약에 안 맞았으면 아 맞았으면 못 잡았을 수도 있겠는데 저요? SNS에 정글 공사 나 떴다고? 나 그런 글을 본 적이 없는데 난? 그거 고소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로 곧 고소해질 예정인 게시물입니다 아 왜냐면은 아니 근데 그거 진짜로 아이 물론 농담이긴 한데 그거 뭐지?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원래 누구 허락 맡아야 됨 그런 거 올릴려면 어 요플레님한테 허락 맡아야 됨 암후님하고 요플레님한테 허락 맡아야 됨 이거를 갑자기 암후모님과 요플레님이 어떻게 다 이기냐 그거는 굽 아니에요? 아닌가? 아 그거 근데 요플레님 인수하셨어요 그거 아 인수하셨어? 아 제작자는 지적 재산 지적 재산 지적 재산권을 구매하셔가지고 예 아 그거 구매까지 하셨어요? 아유 그럴 수가 있나 오케이 일단 미드감 잠깐 저 좀 멀어요 오케이 나 좀 먼데?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 어 잠깐만 잠깐 나랑 조금씩 멀어지는데? 하핳핳핳핳핳 uwagę 신주구 미친츠끼 가지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까 cứ같다 5인 leftovers 옥 앜? na ba ㅋㅋㅋ community 뭐? 씨요우? 어 어 발음 먹죠. 저 텔있음. 와드하사님. 룩텔있음? 룩텔있음? 네 텔있음죠. 뭐언? 텔 네? 내 텔있음. 와드하사님! 와드하고! 나 와드가 없어. 저 흥타도있음. 여기가. 저 흥타도있음. 와 미쳤네? 개 또라이 하얀. 다잇스님. 개또라이나이야. 이상해 먹었다 우와 미치 쿄아 저거 뭐냐 저거 재밌네 아 나 아까 미드에서 텔 타고 다 잡은게 너무 웃겼어 그게 여기 여기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흔 아우 머리 아파 아 근데 선생님 저랑 선생님하고 맨날 듀오 방송하며 어떨까요? 싫은데요 아 싫어요? 알았어요 하지 말고 싫은데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쪼 내죠 아우 쪼 내쉬죠 예예 아유 안해요 안해요 아 나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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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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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해줘도 안 할까? 뭐요? 미치심? 님 정신 놓으심? 정리하세요 뭘 누가 봐도 병만 님과 캐리해요 내가 지금 어? CS 221개 어? 그리고 고생님 고생님 뭐요? 누구예요? 폐 역갱 솔직히 저 모습이 안 좋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인정해야 돼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아니 안 왔어도 나는 어차피 살긴 살았음 아 근데 살기만 하면 게임 이깁니까? 잡아야 이기지? 그래 안 그래요 살려줘! 그래 안 그래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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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노플 노일 얘 얘 얘 죽여 탄끼찌가 혀 넣는다 탄끼찌가 혀 넣는다 아 혀 못 넣었네 뭐라구요? 아니 탄끼찌가 혀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즈리한테 못 넣었어 이거 약간 위험한데? 아저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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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네 뭐가요? 예? 방송 안 켰잖아요 나 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저씨가 혀 넣는 이유가 괜찮아 아니 내일 되면은 루키 없어져있을 거임 알짜 사랑해 와 미친 소름 나중에 나중에 루키 발에 빨치 넣고 온다고? 미리 미리 블랙해 놓을게요 선생님이 있네 이야 지렸다 못들어오게 서로 인성 지고 오져버렸죠 어? 뭐야 여성 시청자 노린다고? 뭐 그런..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지? 미래한데? 응 안와 덜렁덜렁 응 응 덜렁덜렁 아니 쟤가 제가 여자친구 만들려고 하면 바로 만들어버리죠 던파하실? 갑자기 왜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마시 던파하실? 던파하면은 여자친구 생김? 그래요 님님 아 나이트 출렁이 님 던파하실? 여성 납치했냐고? 뭔 뭔 소리야 그거 모여서 미셈 택탐 탑감 아니 이거 바텀으로 가야죠 신지드 혼자도 하기에요 오케 오케 복감 근데 신지드 테러 없는데? 괜찮아요 꽁꽁이 역으로 오지게 끄니까 와 미친놈 그냥 맞아주네 아 밑에 갑니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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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к 이제 끄어와 ㅋ 여읏 아 온다 얘들 들어온다 좋아 좋아 어어 존N야 좋아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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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저 저 집갓다 텔롬 ㅎㅎㅎㅎㅎㅎ 저 저 집갓다가 전멸바꾸고 텔롬 나 저도 강타 텔러 바꿔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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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대가 마땅히 없는데 갈대가 없네요 아니다 아니다 생긴다 생긴다 어 뭐야 우리 빠져요? 네 빠져요 빠져 빠지면은 다시 전멸로 바꿔 미쳐버렸구만 의미가 없네 너 텔러 왜 바꿔? 아 전멸 F에 있으니까 적응 안된다 아 그거 가끔 그럼 F로 바꾸면은 이상해짐 기분이가 이상해 기분이가 이상해 근데 가만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일반왕님 아 정령왕님이랑 목소리 약간 비슷한 것 같은 정령왕님이요? 완전 다른데 그분하고 그런가? 어 잠깐만 네 1%도 안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요? 나만 좀 그렇게 느꼈나? 뭔가 되게 아 이거 선생님 비슷해요? 화대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비슷해 약간 느낌이 느낌이가 좀 비슷해 말투 그런게 좀 비슷한가 보다 그럼 말투 말고 그냥 목소리가 약간 비슷해 아 그래요? 잠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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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줘 아 몰라 비슷한 비슷한거지 쓰레쉬 쓰레쉬템 하나밖에 없어 가드와 가드와 아 몰라 몰앙 워후 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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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나이스! 아깝네.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오케이! 정지혁 품번라고. 와 그걸 방송으로 했어? 대박인데? 와 24점 올랐다. 선생님 7분 보죠. 전판에. 딜량 보소. 아 맞다. 전판 7분 잠깐 볼게요. 어어. 이거 보고 봐야지. 잠깐만요. 내 정보 경기 기록. 이거였나? 이거 맞죠? 네 맞아요. 이거까지만 보고 녹화 꺼야겠다. 지금 녹화하고 있었거든. 아 진짜요? 나 뭐 녹화 안 한다면서요 아까. 아님 나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할게요. 아니 무슨. 자네에게는 뭐지? 뭐 그게 없어. 권한이 없어. 하셈. 하지마. 잠깐 7분. 7분이라고? 네 7분. 7분. 7분부터 보면 돼요 그냥. 존나 웃김 7분. 누굴 봐야 됨? 그거 그냥 다 보면 됨. 보면 돼. 아 더 전해봐요. 더 전. 6분 50초. 6분 50초. 더 전해. 50초? 아래쪽 보세요. 아래쪽. 바텀. 아 뭐야 더 전해봐야되나? 더 전인가 뭔데? 아 왜케 왔다갔다해. 이거 놓고 막 뭐야 이거. 흐 흐흫흐흐흐흐흐. 흐흐흐흐흐. 아 아 더 전이다. 여기서 ㅈㄴ나 웃겼으면 여기서. 그래서 개판 났는데. 밀어주고. 미친놈들이 미친놈들이 야 여기도 초시계 썼는데? 왜 다 초시계야? 탑도 쓰고 여기서 저 원래 뒤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초시계로 딱 한 대 맞고 빙 하고 평탈 와 무슨 초시계가 아 초시계 리얼 핵싹이잖아 초대 녹화 종료